엄마, 빨리 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산타스피드도 산타스피드? 이 얘기는 벌써 하지 않았나요? 니코는 아직 어려서 빨리 못 날아요 그래요, 나도 알아요. 하지만 제가 고집 부렸어요. 아빠는 저한테 넌 너무 어려서 고집 빨리 못 날아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었지? 하셨네, 제가 왜요? 그랬더니 아빠가 야, 엄마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니까 그때 아빠 눈동자는 이랬어요 니코, 그쯤 해도 마음이 그니? 네가 좋아하는 걸로 따왔어 우와, 엄마, 인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 둘이서 이거 다 먹어요? 아, 니코? 엄마가 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한다 저도요, 엄마, 사실은 요즘 제 마음이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, 혹시라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 같이 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? 훨씬 좋겠지 여기서 함께 지내면서 먹을 것도 같이 찾는다면 엄마도 외롭지 않겠죠? 아,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다행이야